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웨이 웨이! 자 오늘은 저희가 뭘 준비했죠? 각자 먹방! 오늘은 분식 특집으로 또 시장에서 사왔거든요? 응 뇌정지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한 명은 분식을 먹고 한 명은 분식과 비슷한 뭔가 이... 새로운 걸 준비했다는데 뭘 먹을지는 게임을 통해서 이빨이 안보이게 잇몸으로 제시어를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웃으면 지는거죠 아하! 오케이 오케이 재밌네 제시어는 동물 동물? 응 말! 귀를 토끼? 사자 근데 뭐가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소 어? 소 어? 보이죠? 어? 소 하 어? 하 하마 동묽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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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알겠어? 동묽! 나름이야! 동묽이라며 하마 하마 개리들 개 맛있겠다 제현오빠는 아 저도 떡볶이를 주셨네요 떡볶이네 떡볶이네요 떡볶이를 기어먹으면 어떡하냐 아 막말로 아 진짜 먹고 싶다 쌀떡볶이네 쌀떡이야? 난 그 떡 말고 다른 떡 좋아하는데 저는 근데 양념 왜 안 돼 있어요? 돼 있는 건가? 응 다 돼 있는 거야 큰 맛 진짜 떡볶이가 약간 메이커 떡볶이보다 더 집에서 한 맛 같아요 맛이 있네요 한입만 안 귀여운데? 탈락이래 탈락 탈락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열 받잖아 이거 한입만 따락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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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다 짤라 가자 짤라 아 또 다 흘려 난 쌀떡.. 아니 쌀떡 싫은데 떡국 소스랑 찍어먹는 맛이 와.. 오뎅이 아깝다 일품이네요 한 입에 다 넣어야 돼 와.. 이제.. 으악! 미쳤냐 너 진짜? 제일 소중한 계란을 이거는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먹었다고 졸라 그런거 못먹는거 먹은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지게 묻었어 아니 청바지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해 괜찮아 야 청바지 너무 많이 묻었어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묻었어 괜찮아? 괜찮아? 다음 음식 다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나 입을 청결해야 되잖아 물을 한 모금씩 하시고 상대방 보면서 웃으면은 탈락 웃으면? 난 별로 안 웃겨 근데 나한테 안 웃길래? 나 진짜? 나 안 웃는 사람이 보는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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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텐 barn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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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덕이 있어 여기! 아! 나 진짜 싫어! 자 두 번째 게임 총대열 승리! 게임 이긴 보람이 또 있네요. 게임 이긴 보람이 또 있네요. 기둥오빠는 오징어 튀김하고 새우튀김 너도 튀김 주네. 확실히 튀겨서 맛있겠다 야. 솥쌤에 먹으니까 또 나름 맛있는 맛이 있네요. 야 튀김 맛있다. 맛있어? 기름맛이 제대로. 한입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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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흑 오케이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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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눈가 갈깨서 혼자 가. 아 아까 그 자리야? 응. 그게 아니라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아 그쪽 그쪽 불었어 오빠가 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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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오 오 오오 아 오 게이득 게이득 오 게이득이네 근데? 먹으면 될 거 많이 아악 하핳 다음 게임! 탕수육 게임을 떡볶이로!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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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떡! 순대! 개이득? 순대 개인이들? 우리 오빠는 순대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 쫄병수네 순대네 순대같이 생겼는데 생긴게 똑같네 순대 아들 느낌이 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제가 살 때 순대 맛을 하나 쓱 봤거든요 너무 많이 썼거든요 똑같네요 진짜 순대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보다 허팝 허팝 아니에요? 허팝? 알지 무슨 느낌인지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오 짭짤하니 왜이렇게 맛있냐 이거 순대? 아 진짜로?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순대도 좋아하는데 중심부를 공략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순대 하나 순대 하나 순대 하나 아아 아아 너 젤을 넣어야 와 허파 다 가져갔어 이새끼!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뭐? 간을 너무 많이 쳐먹었어 지금 간.. 존맛에 존맛에 JNT 질문.. 왜 튀기면 손도 안 대세요? 튀김 맛 없어 나 튀김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부럽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 요빵 맛있게 먹어봤는데 다음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가도록 오늘 약간 메이크업이 잘 됐네요 뭐가? 잘생겼어 오늘따라 나 잘생겼어 원래 시장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재미있는 각자 요빵 어디서 샀는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왜 카메라 안 꺼세요? 카메라 왜 안 꺼세요? 보여줘 내가? 아 뭐야 이게 오늘은 또 면목시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떡볶이 시장 떡볶이 시장에서 과연 시장 떡볶이도 맛있잖아요 분식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또 분식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호박죽도 파는 거야 오오 안 자르면 되는데 네 자르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얘가 넣어가지고 안 자르면 안 입에서 아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한 몇 시간 있어야 돼가지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내장 내장 주셔야죠 2인분 샀까 이거? 어떻게 그걸 먹고 있어 어디서? 아 일을 해 먹고 있어가지고 또 말을 해 그냥 먹고 vida 그 són가 제대로 안 넘어가지고 그 shape 그 aunt이요 그 에임 그 제이 그 그 에임 그 에임 예 그 에잇 그 이 이 그 이륙